방탄소년단은 누가 풍선 다트 게임의 1인자일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포물선을 그려가지고 야 맞아 파국어 아..아 예ə 아니 뒤보고 있잖아 아 데보고 형 위로해가지고 빰빰 빰 빰 해주세요 형 그거 가능? 야 이건 0점이다 어떻게 해놔 형 0점 샷 이렇게 자 갑니다 호생이도 슛이라도 보여주나? 10점 대박 너무 좋다! 너무 좋다! 이제 다음 게임을 시작해 볼 텐데요. 이번 게임은 바로 YES OR NO 게임입니다! YES OR NO!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인지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? 한순씨? 이번에는 제이홉 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이홉 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OK. 우리는 대답을 하고 X냐 O냐 전부 다 NO 하는 거 아니겠지? 그럴 수도 있죠. 모를 일이에요. 왜냐하면 YES가 좋은 답일지 NO가 좋은 답일지는 질문에 따라서 완전 되는 거죠. 감이네 진짜.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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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우리 제이홉 씨의 표정이 벌써 뭔지 궁금하네요. OK. YES와 NO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멤버들 YES OR NO 하나 둘 셋! 어 이게 질문 너무 강한 거 그랬나? 자 X 세 분 오 세 분 오 세 분 제이홉 공개해 주세요. 하나 둘 셋! 방탄 멤버 좋아하죠? 아 좋아하죠. 아 너무 사랑합니다. 안 좋아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. 이런 인구성 문제이든 사랑한다.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.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다고 표현한 거예요. 사랑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첫 질문이니까 좀 아주 가벼운데 재미있는 질문 제이홉 잘 끊어줬어요. 아 네네. 아 되게 X가 되게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구나. OX 잘 결정해야 돼요. 잘해야 되네. 자 우리 지민 씨 지금 거의 사법고시를 보는 것처럼 지민 씨 굉장히 긴 질문 자 YES OR NO 가보겠습니다. 하나 둘 셋! 저는 YES 하겠습니다. 잠깐만요. 저도 YES 하겠습니다. O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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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남준 씨가 RM을 끝까지 고민하다가 X로 갔어요. 정국 씨는 아직 지금 정국! O 갑니다. O 간 거예요? OX O O X O 자 X는 그러면 제이홉과 슈가 두 분이에요. 근데 이 답을 보고 지민 씨가 너무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. 뭔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민 씨 공개해 주세요. 저 X 할게. X 바꿨어? 자 다시 바꾸지 마 이제 바꾸지 마. X X 자 마지막 기회 자 마지막으로 보여주세요. X X O O O X O 오케이. 또 3 대 3으로 갈리네요. 또 3 대 3이에요. 자 지민 씨가 빵 터졌거든요. 더 좋아하는 것 같네요. 보여주세요. X O O O O 됐죠. 자 경림 선배님이랑 촬영하는 게 정말 좋아 신곡 버터 안무 보여줄 수 있어. 나 S 자 저랑 촬영하는 게 너무 좋아서 버터 안무를 보여줄 수 있다 경림 선배님 오! 타이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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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하시는 분들 어 지금 많이 안 좋아하는 거 같아 아니 지금 너무 좋아요 제가 연극영화과 예 연극영화 아 지금 되게 열심히 살려 지금 지민 보세요 저 멀리 갈아입고 예예 어우 지민 전 너무 좋아하거든요 난 지금 굉장히 잘 맞추고 있거든요 내 감안 믿고 간다 오늘 정말 제대로 저기 속이 좋아야 돼 이거 던지는 것부터 자 가시죠 간다 준비됐나요? 준비했습니다 렛츠하 하나 둘 셋 남진이 오다 정국 씨 아직 감을 잡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진짜 오케이 다시 오라고 합니다 아 이번에 정국 씨 마지막에 오 갔어 X가 이번에는 슈가와 지민 둘 뿐이에요 공유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 방시혁 의장님의 결혼식 그가 간절히 꼭 와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몇 십 년 만에 이 대망의 결혼식 참석하시겠습니까? 가야지 아니 어떻게 결혼식이 안 올 수가 있어요 바로 가야지 저는 못 보냅니다 아니 반쇼 PD님 결혼식 저도 못 보냅니다 저희랑 같이 있어주세요 아 죽어도 못 보낸다 우리 방팬대님이 들으시면 굉장히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렇죠 예 정국 씨 뒤로 가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씨 표정이 너무 장난스러워서 지금 뭔가 오늘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한번 예 자 정국 씨 공개하기 전에 하나 둘 셋 O 아니면 X입니다 근데 슈가가 정말 X가 많으면 O로 가고 O가 많으면 X로 가고 정국 빵 터졌어요 O가 두 분입니다 진 슈가 정국 네 공개해 주세요 남준이 형 제외하고는 솔직히 RM 씨보다 리더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X 자 O 누구야 저희도 지금 리허가 잘할 수 있어요? 오 맏형 라인이네 맏형 라인 사퇴하세요 남준이 형은 다른 멤버는 절대 리더 못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렇죠 참델 리더 참델 리더 사실은 저는 리더가 정해졌을 때 당연히 우리 맏형이 해야 된다 아 해야 된다 아니면 저의 프로듀서 슈가 형이 해야 된다고 수차례 누가 해도 다 잘할 수 있다 그럼요 수차례 의장님을 찾아갔는데 근데 그걸 또 받아서 할 수 있다고 막 할 수 있다 자 우리 진 씨가 표정이 진지해지면서 진 정었나요? 네 갑니다 하나 둘 셋 제이홉, 정국, 엑스구, 다른 분들은 다 O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얘들아 촬영 끝나고 나에게 만 원만 줄 수 있겠니? 오케이 나이클 고맙다 고맙다 역시 와 나 톡이 좋다 톡이 좋아 야 고맙다 얘들아 다 들어와 야 고맙다 얘들아 아 오늘 잘 피해가네 야 이런 질문을 한다고 진짜 대단하다 고맙다 자 이번에는 우리 슈가 씨가 질문을 빠르게 적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예측 불어라 그러죠? 그렇죠 그러니까 아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자 저 했습니다 O, X 하나 둘 셋 이건 O, X 하나 Yes, O, X 하나 아 정국 씨가 아직까지 초기 O입니다 B도 X 두 분이 X입니다 그리고 네 분이 O입니다 알겠습니다 슈가 공개해 주세요 나는 토코피리아 모델을 앞으로도 계속 오랫동안 하고 싶어 와아 와아 토코피리아 사랑해요 아 나 너무 사랑하지 하하하하하 지민아 하기 싫으면 빨리 얘기해 나머지는 계약을 안 한답니다 하하하하하 아 내 기억부터 둘 빼고 진행시켜야 우리 캐리 할 테니까 빨리 얘기해 아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지 몰라 5분의 1 찌리시켜 저는 O, X 이런 거 말고 저는 하트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트를 하려고 그랬구나 네 근데 이게 O, X밖에 없으니까 우리 지민 씨는 의장님 결혼식도 안 가 토코피리아도 안 해 너 나중에 옷 살래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저기 지민 씨 토코피리아 한번 해주세요 토코피리아 아 됐어요 됐습니다 원샷은 가져갑니다 자 우리 B 씨가 버터 위에서 접고 있어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확실히 태영이 형이 감이 안 잡히네 이게 그쵸 자 오고 있어요 오 태영 씨는 왠지 약간 화가 같아요 지금 느낌이 그림에 들어있는 느낌 바바저씨 자 됐습니다 자 예스와 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아 뭐 우리 지민 씨는 이미 시작하고 있는데요 예스 올 노 오 오 3명 X 3명이야 XO XO XO입니다 딱 X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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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O입니다 태영 씨 B 저기 한가운데서 혹시 댄스 배틀 해줄 수는 없겠지 없으면 예스 해줘 없으면 예스 해줘 아 나 댄스 배틀 못 하지 아 나 못 하지 뭐 하지 X가 춤춰야지 없으면 예스라고? 가라 댄스 배틀 오늘 바로 들으면 코비 형 여기 있어요 코비 형 비트박스 필 아니 하필 자 잠깐만요 다시 정리할게요 저도 헷갈렸어요 없으면 예스죠 네 없으면 아니 형님 그러니까 예스 예스 예스가 춤을 안 추는 거예요 그쵸 예스가 춤을 안 추는 거예요 X가 춤을 안 추는 거죠 X가 춤을 추는 거예요 가라 댄스 몬 가라 댄스 X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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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O이겠습니까? 렛츠 고 비트박스 오케이 비트박스 P&B 에이 올어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비트박스 한 명씩 뽑는 게 아니라 배틀 아시죠, 먼지 자, 다 나가 오케이 지민, 레츠 고 배틀은 또 비보이 아니겠습니까? 오케이 그냥 주세요 내가 졌다 야, 졌어 못 이기겠다, 못 이기겠다 최고야 오우 야, 배틀의 황제가 진짜 잘한다 깔끔하게 이기고 깔끔하게 배틀인데 끝내버렸네, 대단합니다 방시혁 의장 결혼식은 못 가고 또 토코페디아 계약 연장은 못 했지만 또 다행히 댄스 배틀은 참석을 했네요 마침 댄스 배틀이랑 겹쳐서 일정이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배틀에서 위너가 됐으니까 이렇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게임, 예스 원호까지 함께해 왔습니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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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코페디아가 12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또 생일날은 당연히 촛불을 꺼야겠죠 그래서 우리 축하 노래를 부르면서 이 사진이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 비말이 피면 안되니까 후 불지 말고 두 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, 6, 7, 8 수영아 오우 코코 chacun 주영아 ookie 수영아 슬라발랑따불 마지막까지 우리 제이홉이 애드립까지 넣어주면서 자 됐습니다 방탄소년단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우리 토코페디아 12주년 12살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는데 멋진 축하 메시지 좀 부탁드릴까요? 네 정말 이렇게 뭔가 이 업계에 정말 선배님으로서 12주년을 이제 지탱해오는 데서 정말 긴경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사실 뭐 저희도 이제 또 한 번 이렇게 토코페디랑 함께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영광이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도 12주년 또 나아가서 20주년까지 힘내면서 슬라마 울랑 다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슬라마 울랑 다운 하자 계속 하고 싶습니다 다음 생일도 같이 함께 할 수 있을 거겠죠 근데 이렇게 또 생일 파티를 하다 보니까 아 또 벌써 시간이 훌쩍 가나왔어요 또 헤어져야 돼요 또 헤어져? 또 만나면 되죠 또 만나면 되죠 하나 둘 셋 토코베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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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람아 울랑 다운 슬람아 불랑 다운 슬람아 울랑 다운 토코베디아 슬람아 울랑 다운 완벽한 파티였어요